네 토마토 잼을 만들고 있어요 내가 아니 재난지원금으로 그 토마토 한 상자를 샀거든요 근데 한 개씩 하루에 한 개씩 먹으려고 그랬더니 며칠 됐지 안되는데 삐들삐들해 말 나가서 아니면 다 저기 할 것 같아서 그냥 잼을 만들어서 먹으려구요 잼을 만들고 있어요 아 이것도 쉽지가 않아 양이 엄청 많아 가지고 이건 저쪽 저게 했는데 음 은 이제 토마토 에다가 껍질을 벗겨 가지고 아 그 다음에 이제 레몬 아 저런 오토바이 저 확 저기 폭발시켜 폭발시켜 버려야 돼 시발롱 그 뭐지 음 레몬 그 진작 하나 사는데 사실은 레몬으로 빵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잘 안되어 가지고 재료가 없어서 레몬만 있으면 빵을 만들 수 없어 다른 것도 버터랑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래도 뒀던 거 오래 두면 저기 할 것 같아서 그냥 여기도 넣고 네 잼을 만들어서 먹어야지 아니 근데 내가 이스트를 사놓은 게 분명히 있었는데 어딜 갔는지 못 찾겠어 한동안 빵을 안 만들었더니 다 어디 도망가 버렸어요 이스트가 있으면 이제 여기 식빵 만들어서 요걸로 이제 식빵 발라먹어야지 이스트를 찾아야 돼 이스트를 아니면 사야되나 아시 나 분명히 샀는데 엄청 많아요 이게 몇 킬로지 3... 몇 킬로였지 아니 이제는 큰일났어 정신이 기억력이 전혀 없어요 3.5킬로 했나? 4킬로 했나? 4킬로 했나? 4.5킬로 했나? 거기다가 설탕을 저기 1킬로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하여튼 아직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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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덩어리지게 하려고 그러면 잘게 썰어서 해야 되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냥 넣어가지고 그 뭐지? 저기로 갈았어요 그 도깨비방망인가 뭐지 그거 왜 핸드믹서기로 갈아버렸어 그랬더니 이게 고아 뭐 아주 곱게는 안갈았지만 아 근데 뜨거운데 찬물 내기 싫어가지고 하하 하하 아니 전에는 집안에서 뭐 하면서 문을 안 열어놓고 가니까 집에 곰팡이가 났어가지고 문을 활짝 활짝 다 열어놨더니 하하하하 하하하하 약간 머리가 아프라 그래 하하하하 그 하하하하